방역의 기본 방향을 위드 코로나로 틀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59명, 오늘도 오후 4시까지 37명인데요. 수도권에 이어 충북도 병상 여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위중증 환자 병상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76%로 남아있는 병상은 162개입니다. 하지만 산소호흡장치가 필요한 위중증 병상은 32개 중 31개가 사용되면서 단 1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포화상태입니다. 문제는 언제든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중등증 환자가 도내에서만 355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 확진 비율 양성률은 0.78%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36.7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0.9명으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60세 이상 요양시설 등 추가 접종 대상은 현재 35만여 명이지만, 실제 접종한 인원은 6만 5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18.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추가 접종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 셈입니다. 면역력은 반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으신 경우도 있어서 고령이기도 하고 면역력도 약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굉장히 낮아져서 추가 확진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충북도 병상 여력이 점점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접종률을 끌어올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신청인iker … eded. Ми설이 … … … … … 감사합니다.